안녕하세요. 28인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할리 데이빗은 2003년식 헤리티지 스프링거 100주년 카우렛트 모델입니다. 촬영한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긴 한데요. 헤리티지 스프링거 100주년 모델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5만 1000km의 추가 옵션으로 할리 전품 시거제, 치즈 범퍼, 앞뒤 시트 등받이, 피시테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머플러는 구조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없이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피시테일 머플러 자체가 구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플러 구변이 되어 있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상급입니다. 부분적으로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오일 우위 현상은 전혀 없고요. 엔진 상태도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뿐만 아니라 사이드백의 가죽 상태도 A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3,700만원입니다. 본 차량에 관심이 있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차주분의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차량 구입 전에는 반드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구입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점은 제 채널의 중고바이크 판매 영상은 차주분과 동료하에 차량 제작만 하고 있을 뿐 본 차량 판매로 생기는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바이크 판매 영상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종, 가격 무관하고요. 개인이든 센터든 관계없습니다. 무상으로 촬영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단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 서부권과 서울 지역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바이크 판매 영상 및 차량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셔서 문의 및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